자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안을 둘러싸고 파열음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다시 재부상하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혁신애부터 말을 하니까 분명히 올드와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입니다. 스마트보이입니까? 저만큼 총명하고 건강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는 민주당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조금 서운하셨습니까 올드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서운. 정치하면 별소리 다 나오는 거죠. 걔는 짖어도 귀차는 갑니다. 상관 안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 혁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이 내포됐다고 하더라도 어쩜 그 정도 거부가능이 있는 건 사실 아니? 그래서 그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혁신위의 활동이 제가 볼 때 불초패 특권 내려놓아라. 그리고 명락 회동 이재명 이낙연 회동에 얻고 등무해라. 자꾸 분열을 핵책하는 그런 발언은 지양해라. 잘했어요. 잘하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가족사가 나오니까 가정사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참새가 죽을 때 쨍 하잖아요. 마주마 끝나는 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혁신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일단은 전당대회 할 때 대의원 투표 제한 또 공천 현역 페널티 강화 이거 부분 같은데 전체적인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잘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선거가 8개월 남았는데. 공천 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 얘기하지 마라. 안 그래도 흔들리는 리더십에 공천 룰 얘기해가지고 반발하면 대표한테 직격탄이 간다. 공천. 그리고 대의원제. 전당대회가 아직도 얼마나 남았어요.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혁신위에서 는 해가지고 당 분열에 구실을 주냐 이거죠. 분란에 구실을 주냐 이거죠. 이건 진짜 전략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니까 민주당이 밥이라도 해라 하는데 민주당은 죽도 못 쓰고 있어요.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보충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구실을 줍니까? 지금 선거는 8개월 남았고 공천은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현역 의원을 물갈이 한다? 중진을 어쩐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선거 직전에 또 그래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니까. 아니 그러더라도. 한참 전에 하는 거. 제가 그 얘기도 해 줬어요. 간부들에게. 당을 장악하고 있던 일종의 당 온화였던 김대중 총재도 전광석화처럼 마지막에 공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당사를 때려부수고 총재 집으로 와서 때려부수기 때문에 호텔로 갔었다. 지방으로 가셨다. 지금 이 분란을 제공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대는데 만약 제가 얘기했어요. 박지원 맞아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대면 견디겠느냐. 이거 아무런 백해무익한 일을 혁신이가 해가지고 자기 가정사 덮으려고 이슈 하나 던져주고 잭 하고 죽어가지고 이 분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견이긴 합니다. 불출마 좀 해달라 이 부분인데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신 거. 저는 나가요. 지난 주말도 제 고향 해남완도 다녀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제가 출마하는 거예요. 당에서 공천여구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일찍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한테 혁신위원장 하라고 했다니까요. 하지 마라. 지금부터 혁신하다가는 분당된다. 분당됐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로스쿨 교수회 가지고 정치. 그래서 저는 역시 혁신위원회의 성공한 역사는 박근혜 혁신위원장 김종인. 당시 김종인. 이 두 분이 성공했는데 이 두 분은 정치를 아니까 또 전권을 받았으니까 또 공천까지 할 수 있는 그 이임을 받았으니까 되지. 저게 중간에 저기 뭐예요. 괜히 대의원제 해가지고 친명 비명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출마는 좋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나 험진이 출마하는 거 어떠냐. 박지원 원장 무조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에서 공천 여부는 당이 결정하고 당선 여부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호남 정치의 복원과 낙후된 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거기서 당선되면 더 큰 것으로 가겠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해서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말이 들어오면 제가 결정할 문제라니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안 바꿔요. 해남으로 정하신 거죠. 네. 해남 완도. 해남 완도. 완도에 가니까 제가 2박 3일 있다 왔는데 노화도에 가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화도에. 그런데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전복 양식을 위해서 귀요한 청년들이에요. 30대. 그런데 지금 전복값이 폭락해 가지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미리 떨어가지고 소비를 안 하니까 지금 파산 단계 있다. 이걸 좀 살려달라. 그래서 국회의원 되면 꼭 군납 학교 급식 등의 힘 있는 박지원이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버님도 독립지사인데 소환도라고 하는 조그만. 처음 들어봐요. 섬에서 독립지사가 유공자가 20분이나 있어요. 20명이난데. 소환도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약 70여 명은 기록을 못 찾기 때문에 소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러한 것도 독립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험부에 좀 얘기해서 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감명을 받은 게. 잠시 후 보험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그래요? 꼭 좀 물어보세요. 소환도라고 하는 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 2, 3천 명 돼요. 뭐 일제시대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1923년도에 사립 소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저를 충격한 것은 1923년도는 우리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은 여자는 교육을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옛날에. 그런데 그 사립 소환 초등학교에 여학생 비율이 22%였다는 거예요. 매우 높네요. 놀랍네요. 이런 선각자들이 완도에 살았구나. 이것이 역사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죠.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당내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완도 역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완도 얘기는 많이 하셔서 당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백현동 소환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백현동 소환조사하고 대북 송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신병 문제 거의 거론이 될 것이다. 체포 국속영장이라든지 체포 동의안 포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350여 번의 압수수색을 다 받았지만 대장동도 조용해지고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별게 다 나오더니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현동도 사실은 준주거지역으로 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연수원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지금 북한 대북 송금 문제도 이화영 지사가 어떠한 진술을 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변중만 울리고 있으면서 검찰이 정치하듯 수사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하듯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치하듯 수사를 해서는 안 돼요.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냐. 정치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찬바람 불기 전에 감옥 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없으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느 게 속내입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거나 어제도 광주 성광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장모회 기장 정의평화위원회가 초청해서 강연 광주에서 하고 왔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느냐. 제가 답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면 총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윤석열 간판으로 우리가 총선을 해야 훨씬 유리하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내가 무슨 뭐가 무서워서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이동관이 와서 ytn래디오에서는 ytntv에서는 저를 출연 안 시키지만 저의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출연 시킵니다. 출연하시죠. 어쩌다 하잖아요. 그전에 고정출연했다고 잘랐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동관 오기 전에 지금 설설설 기여서 우리나라 방송이 이렇게 돼서 되냐고요.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살아남은 방송이에요. 예라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지면서 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건 정치공세니까. 정치공세라는 거네요. 정치공세고 그렇게 파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극단적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단에 가자. 끌어내려라 하면 저도 그냥 조크로 이건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김근혜사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그런 얘기나 똑같다. 그럼 무게 둘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달인데 내년 총선에 전처전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김태호 전 구청장 아마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공천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저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난 몇 개월 됐어요. 그걸 복권 사면 해버리면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다 사면복권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할 때는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는 비록 사면복권이지만 야당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당신들 야당 측에서도 필요한 사람의 명단을 주라 하면 야당은 사면복권 난명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치는 또 그렇게 명단을 주는 거예요. 통합하는 그런. 그렇죠.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1년 반간 야당 대표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면복권 지금 세 번째인가 하죠. 완전히 자기 식구들 다 해먹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나는 민주당도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 수사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데 사면복권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야가 소통해서 해야지 전쟁 폭탄이 우박처럼 떨어질 때도 대화는 하는 거예요. 지금 미중 보세요.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대화하고 상거래는 다 해서 최고로 팔아먹고 살잖아요. 자 1번 보세요. 북한하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치만 여야 간의 소통도 없고 남북 간에도 일체 대화가 없는 참 불통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이거죠. 그게 문제다. 자 젠버리 대회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젠버리 어쨌든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거의 없었는데 없었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화가 나와요. 유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왜 하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하든 인정하면 유무죄 판결이 되니까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젠버리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 폭염 경보 내려놓고 대통령은 와서 사진 찍고 휴가 가고 젠버리 대원들은 땡볕에 쓰러지고 책임 장관이 여가부 장관 방해는 에어컨 뽕뽕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보면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의힘이 모든 대통령실이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를 향해서 뭐 감사원도 한다. 감사한다. 해라 이거예요. 저는 조만간 김관영 지사도 입장 표명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잘못이 있다 가면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지사가 돼야지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그런데 국민의 60.2%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요. 젠버리 잘못은 젠버리 현장에 가서 본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한 것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형식 참석에서 그 모습이. 그렇죠. 대통령이 가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가서 보면 처감은 입맛이지. 그거 보면 몰라요. 이 땡볕 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휴가를 갑니까? 4만 5천 명, 5만 명의 나무 자식들은 땡볕에 이런 것을 보면 몰라요? 그것이 국가 경영관리 능력과 함께 대통령한테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이태원, 오송, 젠버리 이런 게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이 됐다. 그렇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사원에서 또는 경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자는 처벌을 하고 제발 깃털 건들지 말고 몸통 잡으라 이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이제 총선 시지 않으면. YT에는 못 모셔요.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반 위원장한테 설선설. 지금부터 기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